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좋아좋아 그죠? 진동식이 너무 커 진짜 어머머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우 가게 차절 안 빠지겠는데 가게 차절 안 빠지겠는데 가게 차절 안 빠지겠는데 가게 차절 안 빠지겠는데 와우 언니가 한정 많은데 와우 너무 맑아 아우 아우 이거 진짜 대박 아니야 어 꺼뭇인거 언니가 한 번도 못쓰지 아우 성령이 성령이는 성령하게 나왔습니다 아우 아니 누가 안 죽여줬나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